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가 애착 대상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나의 환상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라이브 때도 한번 노래 불러드렸었는데 우리는 환상 속에 그대가 있어요. 참 어려운 얘기 쉽게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지만 한번 해볼게요. 좀 미숙할수록 우리는 분열이라는 방어 기제를 써서 사람 종류를 둘로 나눠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원래 애기들은 완전 이 사람 좋아 보이거나 완전 나빠 보이거나 이렇게 분열돼서 사람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고착돼 있는 거예요. 보살핌을 잘 받지 못했거나 사랑 잘 못 받으면 이게 그대로 성인이 돼요. 성숙이 안 됐고 애기의 마인드 그대로 성인이 돼가지고요. 이 사람을 볼 때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한 사람 안에 좋고 나쁨이 다 있는 건데 통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나쁜 사람은 좋은 점이 하나도 없이 완전 나빠 보이고 나에게 좋은 사람은 나쁜 점이 전혀 없이 완전히 좋아 보여요. 이상화 시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렇게 좀 보이는데 정치인도 그렇고 근데 좀 더 나아가서 나의 애착 대상, 즉 연인, 부부, 친구 사이에도 이런 이상화가 일어나면서 환상 속에 그대를 보게 됩니다. 이 이론을 설명할 때 신데렐라를 예를 들곤 해요. 신데렐라에게는요. 왕자하고 호박마차 요정이 전적으로 좋은 대상이에요. 즉 이상화된 대상이고 환상 속의 그대죠. 근데 새엄마랑 언니들은 전적으로 나쁜 대상으로 이렇게 딱 둘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새엄마도 좋은 점이 있고요. 왕자도 나쁜 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신데렐라가 왕자랑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 환상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환상은 평생 유지되기가 어렵고 흔히 콩깍지라고 하죠. 좀 같이 살고 좀 오래 보다 보면요. 이 콩깍지가 벗겨지고 환상이 깨져요. 그때 완전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왕자님 나쁜 점 1도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이놈의 왕자는 대전만 받고 살아서 배려심도 없고 왕자병도 쩔고 나란 일이 바빠가지고 아내랑 놀지도 않고 맨날 사냥 다니고 그때 신데렐라가 느끼는 이 실망과 상처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 상처와 결핍들 다 채워줄 것 같았던 나의 환상들이 그냥 확 무너지는 순간이죠. 대상을 상실한 거야. 내가 알던 그 사람하고는 헤어지는 거야. 그리고 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왕자가.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다름 아닌 슬픔. 아주 아주 깊은 슬픔이에요. 상실감, 비통함, 외로움, 배신감. 막 이런 것들이 아주 아주 깊은 슬픔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막 정신 못 차리게 슬퍼 진짜. 근데 사실 왕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원래 사냥 다니고 원래 나란 일을 하고 원래 그렇게 왕자였거든. 근데 신데렐라가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인데 그와는 싸우지 않을 줄 알았어. 절대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 절대 헤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 그 사람은 정말 다를 줄 알았어. 근데 미안하지만요. 그거 환상이거든요. 내가 이상화시킨 거거든요. 사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콩깍지가 안 벗겨지고 사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한데 그건 진짜 매우 희박한 거고 난 그거 호르몬 고장난 거라고 봐. 근데 그런 매우 희박한 사람하고 내 애착 대상하고 비교하면서 그의 탓을 하면서 그 사람 변했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깨어진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애초에 내가 환상을 가지고 나의 기대에 맞춰주기를 바랬구나라는 걸 내가 우리 받아들여야 돼. 물론 그건 굉장히 슬프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돼. 인간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야 돼. 사실은요. 걔는 그냥 걔야. 난 나고. 제가 지난 라이브 때 환상 속에 그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제가 어떤 교수님을 너무 좋아해. 제가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걸 좀 추구하지 않아서 피곤해하거든요. 그걸 좀 벗어던지려고 찾아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 저 교수님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좀 자유로워지려고 찾아뵀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저보고 그거 환상이에요. 선생님이 보는 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고 선생님의 눈으로 본 나일 뿐이지 실제 나는 달라요. 난 그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환상 속에 그대하고 애착관계를 맺을 때 어마무지한 아드레날린과 옥시토신과 같은 아주 행복한 호르몬을 만나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이제 내 인생 피는 것 같아. 막 그런 환상 속에 막 젖어 들어가. 그것도 충분히 즐기세요. 좋은 거야. 즐기세요. 그런데 하나만 잊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순간에도 내가 환상 속에 그대를 보고 있구나. 이게 다는 아니지. 내가 못 보는 것도 있겠지. 언젠가는 그걸 보는 날이 오겠지. 그런데 그게 정상인 거야. 그런 날이 오더라도 이 사람은 변한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이제 본 것뿐이야. 하고 그거 하나 생각해 주세요. 한 사람 안에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통합하는 능력의 성숙함입니다. 성숙해지려면 아픔은 불가피해요. 여러분이 애착 대상에게 상처받고 실망하는 어떤 날이 온다면 성숙의 기회로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환상을 버리고 그를 있는 그대로 마주한다는 것.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슬플 수 있어요. 그때 이 영상이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해지고 계신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웃음을 지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